안녕하세요. 저는 영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세기입니다. 잘 지냅니다. 비꼬신 것 같아. 잘 지내? 지금 네가 잘 지낼 때요?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일단 바깥에 못 나가는 거. 9시 이후로 못 노는 거. 셧다운 여자들이 됐잖아요, 완전. 마스크가 이제 필수. 눈만 보이잖아, 다 사람들. 맞아, 사람들 눈만 보여. 화장 안 오다 할 때 너무 좋아. 연말에 약속이랑 모임이 많은데, 다 그냥 집에만 있고. 성연애 같은 것도 이제 못하고. 연말 같지 않은 느낌? 얼마 전에 들어오는데, 미국이랑 일본이 이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백신을 계약은 했는데, 지금 아직 드려오진 않았고. 네, 한 4월달쯤에 들어온다고는 들었는데. 일본이랑 미국 그거 하는 거 보고. 구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이가 의미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빨리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마다, 약간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드려와도, 약간 1년 정도 두고 봐야 돼요. 1년 지났는데도 안 없어진다. 근데 백신을 그렇게 맞았는데도 안 없어질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잘 작용한다면 없어지겠죠? 안 없어지네? 맞을 때가 됐어. 하고 맞아야 되는 거고. 존보라고요, 이제. 아, 진짜? 아, 진짜? 백신 인터뷰로? 인터뷰로? 뭐 이런 건가? 왜 미국에서는 백신에 맞는 거를, 의료진들이 맞는 거를 일부러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어, 이거는 세이프하다.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가 대표로 막고 있다. 이러는 영상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맞는 걸 보여주는구나? 어, 맞는 걸 이렇게 찍어서 보여줘요. 아, 진짜로? 접종을 받고, 다음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아아. 그걸로 유명해져야겠어요. 어, 왜지? 어떤 발언을 하셨지? 접종을 받았구나. 응, 받았어. 어떤 발언을 했을까? 모르게. 유명해지려면 어떤 말을 해야 유명해지지? 어,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럼 유명해져?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분 중에 어떤 발언을 하셨길래 이렇게 유명하실까? 아,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요.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배가 없어야 되더라. 沒Views. Your Honor. 그냥, 별거 없네. 네. 드디어 열받은. 나오게 되었지.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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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도이티 Bowls이 있는데 대개를 드는 payer sayular Actu origins are very common 인oculation how do you feel that you're number people in the country to have received the first dose of this back the world how do you feel about it I don't feel it at all have just access that I hope I are not going to have the bloody bug now there is no point dying when when I have lived so long. I don't 편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헐이 모 리 꽈카 모 리야 와 꽈카 모 리까지 넣는가? 네, 대시피지 레몬스쿠이지 그게 이끄진다, 여유 약간 가족을 운해 그니까 이런 분들 지금 초청해서 토크쇼 열어드려야 돼 어느 순간 리드를 하고 계셨어 응 그러니까 기자가 저긴 줄 알았어 나는 어떠셨나요? 별거 없네요. 그냥 잠깐 졸았더니 끝났다요. 끝났다요. 잠깐 졸았더니 끝났다요. 그런 느낌. 어떠셨나요? 오래 걸렸네요. 이제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어찌 안 했을까요? 우린 유명해질 수 없겠다. 우리는 글러먹었어. 우리한테 여유란 없어. 저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요. 특히나 해외 해변 있죠? 해변가를 너무 가고 싶어요. 가자마자 돌아야 되는데 요즘은 가기도 힘든데 가면 2주 동안.. 격리해. 그럼 격리하고 오는 거야, 다시. 격리해? 호텔에만 있다가 오는 거야? 호텔에만, 아 여기, 여기 나라 호텔에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좀 보고 이제 다시 오는 거지. 코로나는 일단 마스크 좀, 마스크. 숨을 좀. 저도 처음에 마스크 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나한테 생활화가 안 된 거야. 나갈 때 오늘 왜 이렇게 상쾌하지 했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나왔다든가 해서 다시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한 몸이 된 것 같아. 너무 일상화가 됐어. 지금은 어디 가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뭐 먹을 수 있어? 맞아,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어? 맞아. 이렇게 묻게 되고. 카페 하나도 못 가니까. 내 말이야. 오늘은 백신 히어로 할아버지의 영상을 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